현대차그룹 노조의 파업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5일 최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도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노조가 모두 쟁의를 결정하면서 총파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도 지난달 말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교섭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업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